처음 오시는 거네 그러니깐요 신혼집이라고 신혼집이라고 환영합니다 환님 일단 어머니 처음 딱 들어보니까 지분이 어떠세요? 허리로 보낸estial 집행을해주고 저항De는 확신이 되 Оп retrouver 쪽 장인아와 함께 한 꽃에만을mud 한 번 앉아보세요 엄마님, 앉아있어. 아유, 너무 어려워. 오늘 안 피곤하셨나? 그건 오빠. 잘해주신다. 특별히 암모. 좋아. 엄마, 복이 많대요. 옆방도 있어요. 옆방은 운동하는 방이에요. 화피 시작해. 땅땅땅. 그만있다. 엄마도 혹시 아빠한테 화해한 거 있으면 여기다 살짝 하셔도 돼요. 지금. 아버님은 의문의 일패? 네. 네. 조금이라도 화해가 안 되는 건 없어요? 예, 많이 해. 다들 마음에 드시네요. 아, 정말? 네. 저도 루루가 너무 좋아서. 열방 루루. 루루. 아이, 루루. 루루. 아이, 루루. 아유, 저 악모님 앞에서 봐. 우리 엄마 오셨으니까 인사를 좀 드려야지, 그래도. 저 화해. 아, 절하려고? 아유. 어머니, 어... 싫은 집에 와주신 거 진심으로 환영하고요.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또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. 언니 환영합니다. 아, 그래도 조세호 씨가 예의 범죄도 있고. 잘 배웠어요. 엄마가 그랬어요. 부모님께 잘하는 남자 만나야 된다고요. 아주 좋은데. 네. 가슴 아 İ distinctive.